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시험 대비 부동산 공법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출제 경향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알아야 올 시험 대비도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기에 기출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해설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바로 그 지문들,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자기 것이 되도록 하고요. 거기에다 이 사리를 붙여서 정리를 하면 나름대로 이 시험 대비하는 데 유익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쭉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먼저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그 6개 법률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집 164페이지 보면 바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법, 도시 및 주강농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6개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부동산 공법이 2차 과목이고 2차 과목에서 40문항이 나오죠. 40문항이 나오면 최소한도 16문제 이상을 맞춰야 40점을 벗어나서 합격에 들어갈 수 있고 15개 이하 맞으면 합격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이 6개 법률 중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이 12문제에 나오고 또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출제가 되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10개 이상 맞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이 좀 내용이 적고요. 양이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7년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주택법을 좀 많이 파세요. 주택법을 공부하셔가지고 7문제 중 5문제 이상 마치도록 한다면 가볍게 일단 과락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주택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좀 파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7문제 나오는데 7문제 나오는데 이 건축법이 내용이 좀 많으면서 숫자가 많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출전이 문제를 좀 어렵게 구성하면 점수가 잘 안 나아요. 그래서 한 3문제 4문제 맞춰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하면 되겠고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법도 바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적용하는 절차법으로서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6문제 나오는데 6문제 중 3문제 본시험에서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관경청법이 역시 6문제 나오는데요. 이것도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3문제 정도 마치겠다라고 중고 학고는 마치겠다라고 각오를 다니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농지법이 2문제 나오는데요. 2문제 중 합리는 쉽게 나오니까 바로 1문제 정도 마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좀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올해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16페이지 117페이지는 그동안 출제됐던 큰 테마들을 그것 다 체크해 놓은 것이고요. 바로 168쪽부터 보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자 168쪽부터 기출문제 공법이 나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1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기반시설 이 기반설이 크게 50여 가지 정도 돼요. 그것을 다시 7가지로 크게 대분려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서 바로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하고 도를 하고 광장은 다시 세분해서 그 종류가 나오죠. 그 중에 자동차 정류장이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그래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 정류장은 6가지가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동차 고지, 공용차 고지, 화물 자동차 휴교소, 그 다음에 복합 환승차 이 6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는데요. 교통광장 이것은 광장 일정이지 자동차 정류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교통시설의 일정인 주차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1번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1번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것이죠. 그 해설을 보면 자동차 정류장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 광장을 보면 교통광장 이 광장은 쭉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통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기반설 종류, 그 기본설을 보시면 일곱 가지로 테이블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교통시설에 해당한 것,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해당한 것, 그 다음에 유통공급실에 해당한 것, 그 다음에 문화 및 공공문화책실에 해당한 것, 공공문화책실에 해당한 것,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에 해당한 것, 방제시설에 해당한 것,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 것,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비교, 짝치기해서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번 이걸 또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기초시설하고 보건위생설 있잖아요. 그거 개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5개 꼭 암겨야 돼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그 다음에 폐차장, 폐기물처림 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빗물처장 및 이용시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시설,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은 바로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정오리시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고, 특히 하천, 이것은 방제시설이다. 하천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유수지, 방풍설비, 사방설비, 이런 것들, 방주설비,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방제시설이다. 하천은 방지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9페이지 문제 2번을 보죠. 문제 2번 보면 바로 문제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기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군객사업에 해당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죠. 도시군객사업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개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는데요.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죠. 특히 도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한다. 정비사업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한다. 그리고 도시군객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따라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고.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대응을 뜻하는 용어는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22개가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22개의 용어의 뜻을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수험생이라면 22개의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3번은요.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죠. 도시군객 수립 대상적 일부. 일부에 따라 포인트. 일부에 대하여 바로 토지용을 합류화, 토지기능 증진, 미관 계산, 양원 확보, 그 지역 체계적 개혁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기, 지구단위계획이죠. 그래서 답은 지구단위계획이 했던 것이고요. 거기 일부관리기에 이런 것이 있지도 않아요. 시가와 저종계획, 시가와 저종계획에 이런 것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뜻을 달달달해야 됩니다. 도시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 시를 말하고 그때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 광역시 관악약되어 있는 군은 재한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지도, 시 또는 군은 관악약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로써 도시군관리기의 수립으로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게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 건축농도, 건폐용률 높이 등에 대한 잔해가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반은 도시군관리기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보시면 콩 4번. 이 국토개법 명상 용어정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조문의 일부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다. 이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로 안에 보니까 1번부터 5번의 지문을 먼저 보시면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구역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뜻 중 무엇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용어의 뜻이냐 이거죠. 이것은 용도지구의 뜻을 지금 기록해놓고 출체를 했던 것입니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것 모두 다 토지용을 제한한다.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2차적 규제를 가해서 정해지는 것이 용도지구이며 3차적 토지용을 제한해서 나가고자 정해지는 것이 용도기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용 건축으로 용도, 건폐율, 용종을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제한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공공융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가율을 결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인데 이런 용도지역 위에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제한하죠. 그래서 용도지구란 토지용 건축으로 용도, 건폐율, 용종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하여서 용도지구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도시군가율을 결정하는 직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기역인가요? 기역, 용도지구고 니은은 용도지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 용도구를 중복증할 수 있어요. 만약 용도구역까지 증정되어 있다 하면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써 이 용도구역이란 것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의 제한을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 나가고자 도시군가율을 결정하는 직위다. 이게 또 올라야 되죠. 밑에 해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용도지역이 총 22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용도지역의 뜻 용도지구 쪽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음미해 두셔야 돼요. 광역도식이 무엇이냐 하면 광역도식이란 광역계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권이다 이해가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객 뜻. 도시군객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이 되어 있는 군은 제. 이런 관악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두 가로 고민된다. 도시군기본객과 도시군가로 고민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그 중에 도시군기본객이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하고 도시군가의 기관은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시 또는 군 후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계로써 여섯 가지로 그 내용을 담아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도시군가의 기계죠. 개발, 정비, 보존. 이것까지 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약자로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벌써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 있잖아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목적을 위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상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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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 신설된 용어죠. 바로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이게 용어가 새로 생겼어요.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도 물을 쓰기 떠올라야 되죠.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종율, 높이 등의 제한행한 상을 정하고 또 입주기제 최소구역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을 바로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게 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가리기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로서 바로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만 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도시군객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만 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로서 공공시설이 떠올라야 돼요. 공공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 공헌, 수도, 철도 등 공공시설을 만한다. 공공용시설을 만한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로서 바로 개발밀도관류기업, 기반시설 부당기업, 기반시설 설치기획이라는 용어들이 떠올라야 돼요. 개발밀도관류기업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무화하기 위해서 광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당기업이 무엇이냐. 기반시설 부당기업이란 개발밀도관류기업에 의해적으로써 아니아니라 의해적, 밖에 있자죠. 개발밀도관류기업에 의해적으로써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같은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체륨이 재활용소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기획이 무엇이냐. 기반시설 설치기획이란 기반시설 부당기업 안에서 말입니다. 그 신축, 중축하는 행위에 의해서 바로 행위한 자에게 부가 증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축, 중축할 때 내게 하는 돈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되고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용어위청에서 또 함재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용어위청의 22개를 철저하게 정리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용어위청에는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반복 안되면 써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1표로 들어갈까요? 171표면 제2절에서 광역개권과 광역도식이 나와 있죠. 이 파트에서 작년에 나왔고 내년 출제가 돼요. 그래 광역개혁권 지정이 있게 되면 그 지정국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도식을 수입해야 됩니다. 이 파트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역개권 지정권자 누구 지정국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광역개혁권을 지정하게 되는 그 절차 그리고 광역개권이 지정되고 난 후 광역도식을 수발할 때에 누가 수립권자가 되고 수립할 때 어떠한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료하며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수립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승권냐는 누군가 그리고 이 광역도식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열람시킬 때 누가 공고 열람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또 풀어볼까요? 1번 광역도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글이기도 있죠. 자 1. 도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광역도식을 수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광역개권을 지정할 때 인접한 둘리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개권이라고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죠.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하나의 묶음으로 쳐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개권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의 광역시의 도 이걸 둘리상의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둘리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지정하고 나서 바로 통보를 해주죠. 이때 여러분들 이 국토교통부장이 둘 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이 시도사가 지정을 요청해서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요청해가지고 지정해달라. 그러면 요청받아서도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죠.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시민, 중앙도시는 시민을 필에 걸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이 시도사에게 지정했어요 라고 통보를 해주죠. 통보를 하게 되면 그때 이 광역시의 도시객을 그네들이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게 된대요. 수립했다면 지네들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이 권역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년에 승인시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이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 이렇게 이 경우는 이네들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저종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이 시도사가 단독 공도로 저종신청을 할 수 있고 저종신청이 들어가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협의해라 라고 권고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어떨 때 그러느냐? 단독으로 저종신청할 때는 협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 국토교통부장이 저종신을 받아가지고 저종을 해주게 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안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어떨 때? 3년에 승인시장 들어왔을 때 자기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을 해요. 수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을 하죠. 이렇게 스스로 확정했다면 이 시도사에게 송부해주고 아까 승인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줄 때도 승인해서 송부해줍니다. 송부하면 이 시장, 시장이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이네들이 지네들을 지지하시길 바라는 공부했다가 그걸 게재해서 공고를 해서 알려줘요. 공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3일상 열람을 제공하죠. 그래서 공고하고 열람은 국토교통부장안이 수립했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안이 바로 열람해 주는 거 아닙니다. 공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 시도사하고 국토교통부장안이 같이 바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시도사 요청하다든가 국토교통부장안이 필요성을 느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했다면 지정권이 국토교통부장안이 관여했으니까 스스로 광역시장 확정하면 됩니다. 승인 안 받고요. 그렇게 스스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공고 열람을 하게끔 시도사에게 송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공고 열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과 관련해서 광역시장 도시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토교통부장에 수립을 해서 스스로 확정해서 송부해줍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안만 지정하느냐? 아니죠. 바로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권위원회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디다 지정할 때 도지사가 지정하느냐? 자기 도후관화구역. 도후관화구역을 들여다보면 자기 도후관화구역에 있는 기초자치산체인 시군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A, C, B군, C군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고 나서 통보합니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지정을 요청해 줘서 지정을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 요청자는 변경 요청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정하고 나서 통보해 줘요. 이 도의사도 지정할 때는 미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도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을 거쳐서 지정을 해 주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나서 통보합니다. 통보하면 시장, 군수, 군수에 가요. 그러면 얘네들 바로 만나가지고 시장 또는 이 군수들이 만나가지고요. 광역도시계획위를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합니다. 공도로 수립해요. 수립했다면 지네들이 스스로 확장하지 못하고 도의사님한테 3년의 승인증을 하죠. 그래 3년의 승인증을 해서 승인을 받아요. 이때 도의사가 승인증을 받아가지고 승인했다면 그걸 다시 이 시장군수한테 송보해 주고 시장군수가 받아서 지네들 지자체발행을 공보했다가 그걸 계속 공고를 하고 시장군수가 그리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시장 열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도의사가 공고 열람한 게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송보해서 시장군수가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3년의 승인증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수립해서 스스로 확장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송보해 주죠. 확장하고 송보해 줍니다. 시장군수. 그래서 시장군수 받아서 공고 열람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가 힘듭니다. 도의사님을 좀 받아서 단독으로 수립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알았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해서 도의사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자기가 스스로 확장하고 시장군수한테 송보해서 공고 열람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전제하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광역계권을 지정할 때는요.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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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 군, 관악국, 전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고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죠. 일부.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구 단위로 잘라서 광역시대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읍 단위로 잘라서 미연 단위로 잘라서 여기까지가 광역계권이다라고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광역계권 지정해가지고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계권 지정은 실효균이 없어서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간다는 것.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절차상 기초조사를 꼭 해야 하고 기초조사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다는 것. 그래 이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운영하면서 그 수립권자들은 5년마다 변동된 정보를 입력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초조사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기초조사 끝나면 주민과 관계첨부 의견을 청취하게 해서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년에 일간신문에 미리 1회상 공고해서 알려드리면 된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때는 광역계권 단위로 개최할 수도 있지만 수의 의식으로 구분 개최할 수도 있다.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 듣게 되는데 누구 누구 의견 듣냐 주민과 관계첨부 의견을 닫으랜다. 이때 그네들 의견을 공청회 개최 장소에서 참석해가지고 제시했다. 그러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반영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새겨 두시고 공청회를 오늘 개최했다면 누가 주제하느냐 공청회 주제는 수의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에 의해 주제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공청회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의 시도사가 수립한 지역이다. 시도사가 수립하게 되는 이 지역이 뜬다. 그러면 시도의 의견 듣고 그 지역의 시장군수 의견도 드려야 된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이 도사 하나에서는 시 또는 군의 의견 듣다. 그러나 구의의 의견을 들리는 없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종합적으로 정해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군수가 있지만 구청장이라든가 주민은 수립권자가 절대 아니다. 이거 아시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 확정권자들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 그리고 승인시장 받아서 도의사 국토교통부장 승인해줄 때는 협심에서 승인하고 협심에서 확정한다.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교환원장과 꼭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았던 그내들 30인의 의견을 지시한다. 협의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중앙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승의라든가 확정하고 시도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사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그 다음에 도의사가 승인 또는 확정할 때는 도 산하에 있는 관계행정교환원장과 협의하고 도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승인 또는 확정해서 시장세에게 송부해준다. 이런 광역도식은 5년마다 다당성 재검통이 좀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광역도식의 수립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광역도식의 수립을 하게 될 때에는 광역계획군의 건강호조기능분단, 광역계획군의 녹지관리식의 환경보전, 광역도식의 배치규모 설치, 경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고 광역도식은 비고속적 행정계로서 일반 국민다의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선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체크해 볼까요? 1번 그래서 맞았던 것이고 2번 수립규제는 국토교통부장치한다. 수립규제는 다 국토교통부장치한다 이렇게 하세요? 2번 광역도식의 수립을 위한 공청에는 광역계획군단으로 개최해야 돼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군을 수교식으로 구분 개최할 수 있다. 맞죠? 4번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식을 수립할 수 있는 직접 그 내용을 공부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도 해야 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렇게 수립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시도사에게 송부해 준다고 그랬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 이네들한테 시도사한테 송부해주면 그네들이 공고하고 열람하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 열람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5번 광역도식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종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 보면 국토의 계획 미대한 법정상 광역도식의 얘기다. 설명 중 어른거리도 있잖아요.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또 풀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